귀여워 소리가 경쾌하지 않다 야가 자꾸 불량이라 니가 불량이야 이거 야는 세피 맥주가 짧게 많은 것 같은데 얘 아 이거 뭐해 잘해봐야지 짠 아니 어디서 일하는데 요새 요새 어디서 일하는데 나가냐고 잘하는가 돼 스냅이 좀 있네 요즘 어디 나가는지 아니 어머니 방이 아니지 다른 엄마가 있는가 야 우리 엄마 같다 싸모 싸모 이게 안 사왔네 안 먹어도 생일이 생일엄물만 싼거 보면 되는데 이거 먹으면 좋지 딱 한 잔과 크게 말아줄까 지파이 진짜 진짜 오랜 말입니다 오늘부터 먹어야 돼 그러니까 판매살이 하나도 추가했었고 진짜 오랜 말입니다 맛있다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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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음 이 맛이야 음 음 오랜만에 먹을까 진짜 맛있다 그니까 응 오늘 진짜 옛날에 이게 시켜갖고 두드먹고 싶다 내 볼라고 밥 먹으려고 밥 먹으려고 밥 먹으려고 이거 남편은 맛집이 없다 고마고만하다 맨날도 같다 맞다 오늘만이 와야 물기 있다 거기? 오늘만이 와야 물기 있다 맞다 맞다 음 킬총 킬총인줄 생일이 없으니까 킬총인줄 생일이 없으니까 생일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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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갖고 싶어 했던 거다 이거 손님들 용압치만 말고 이렇게 몇 분이세요? 이모님이 몇 분이 고맙습니다 어디가서 돈 주고 사려고 아유 나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래서 도마쥬니 네 짠 진짜 맛있다 그니까 남성놈은 또 오래된 하트 맞아 맞아 ités esas TWO ES 19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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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마카롱 같은 거 아프다 근데 저 마카롱 같은 거 아프다 티모티 야가 나와드 좋은데갖고 저한테 맛있던데 뭐야? 콕콕을 찌고 나갔다 그래 우와 콜에 물고추를 산다 냉기라 구추냉시였던데 이때고 난 따로 물고추를 산다 옹기라 맘이 들어요 옹기만 나이가 옹기만 나이가 옹기만 그래 옹기만 나이가 옹기만 여행 어디 가시죠? 2차 어디 가세요? 어디 간다 했지? 처음 가본 곳이래 처음 가봤나? 처음 가봤나? 여기 한 번 가봤나? 근데 이거 뭐 혹시 오랜만에 와볼까? 야 여기는 막 메카 모르는.. 아 그냥 와봤지 와보긴 했지 몇 번 왔는데? 아 그래 여기는 와봤나? 이모 밖에 절 있어요? 이모 할까요? 술은 저희 대선 주세요 아 소주 하나 그렇게 하시네 대선 대선해 말은 또 해야된다 그래 왜냐면 소주가 좋은데이 대선 참 있을 시원 또 뭐 또 이뻐서 야 소주로 해서 와서 그래 알려주면 되잖아 대선 이렇게 이모랑 한마디 더 주고받고 하는게 아니 고갈비 뭐 시켰는데? 진짜 시켰나? 고갈비 뭐 시켰는데? 있다 아니 안시켰는데 소중대가 있는데 얘 대선만 시켰다 인사도 해줘 뭔데? 돌았네 기생충 엇 봤나? 안 봤나? 뭐 하세요? 내가 윤지 보고 보자 했거든 윤지 그런 영화 쓸 때 보고싶으면 누군지 같아 어떤 걸로 나와요? 고갈비 뭐 고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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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은 18,000원 상관없어 18,000원 아 그래요? 고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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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0원이면 18,000원 아니 18,000원이면 18,000원 진짜 남는 거고 크게 없다 고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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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얼마나 그럼 아니 몇 마리 생각하고 남는 거 없다 했는데 고기를 바로 구워야 하니까 조금 기다려줘요 구워놨다가 대파도 맛이 없거든 맞아 그쵸? 그러니까 손님은 나는 고기를 바로 구워야 돼 맛있겠다 맛있겠죠? 노르노르라 드디어 왔어요 우리 제 맛집사 저희 부산 왔어요 아직 못돼 에어폼 모양이야 아 그 손 모양이 더 싫다 뭐하는 건데 몰라 왜 이러는지 내가 이거 찍을 거라고 피스토키 봐가지고 어디 갔다고? 피스토키 가가지고 피스토키? 피스토키 피스토키 피부가 가가지고 6만원 주고 피부 케어를 받았어 아 오늘 이거 한다고 그래야 3일 전에 왜 그랬어? 지랄났다 밤새 잘 나야 되니까 저번에는 별로 마음에 안들잖아 아이 마음에 항상 안들지 너무 맛있어 난 대로 삼아라 그냥 맛있겠다 교장한다고 먹을 수 있지? 이에 또 고등화 잘 다 끼어가지고 집에 가면서 또 먹는디 하나씩 맛있지? 날리지? 음 맛있나나 맛이 좋은가 왜?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이모 소주 한 번 더 줘야 될 것 같아 더 주세요 이모 소주야 고등화 말고 소주야 고등화는 딸래도 돈받을 게 있어 고등화는 딸래도 돈받을 게 있어 이거부터 달려면 돈 줄 수 있어 이거라면 돈 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모 혹시 와사비 있어요? 응 와사비 좀 주세요 저도 주세요 간장에다가 네 하나만 크게 해갖고 아 크게 안져도 될 것 같아 뭘 잘못한거잖아 고기 고기 맛도 있어 나는 맛 맛은 맛 다 얇게 와사비 간장맛이 커서 끓이지 뭐 와사비네 와사비네 냅네 흠 흠 짠 나는 저렇게 칸칸하고 이 맛만 봤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 저거 동물산에 썸네일이 진짜 좋았어 뭐지? 아 또렷해 니가 니가 내 첫 아이가 이걸 원래 맨 많이 드시는거지 이런라 엔 아브라 우선 내 과연 내 본의 맛이 없는 맛이에요 맞다 내가 내복 지금 죽인다고 생각했다 알겠어 안녕하세요 아 됐어 이제 와사사 내병 부 him 아니 그래가지고 얘만 들여봐봐 그래서 언니가 사포로 가서 스테이크 집에 가야되는데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아니 무슨 사포로 가게 가서 스테이크 아 나 말하잖아 진짜 아니 무슨 사포로 집? 네 빨리 코 해줄까? 코 해줘라 빨리 가 응 이럴수 피자 먹고 싶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이제 먹고 피자 먹고 싶다 아 지금 나 혼자 왔잖아 펭귀밥 문 열어라 이제 뭐 할머니잖아 혼자 맛있고 앉아있노 또 응 아 그 이 타워야? 응 귀엽다 야이 여기서 싸먹어 여기서 피자밖에 안 먹어서 먹어 언니 맛있다 응 음 살사 소스 근데 원래 바지페스토 조금 더 달려면 좋는데 이제 안 주네 맨날 여기에 뭐라 해야지 추천은 안 와 맞아 아니 그냥 나 포장에 피맥즙이 없어서 오는 거 근데 괜찮은데 칼즙이 또 칼즙이네요 까보네 아니 뭐하네 맥즙에 피맥즙이 있는데 또 칼즙이라고 한다며 맛이 있지 지만에 그런 게 있대 아니 맛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제 아니 맛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제 저도 교양이 있어요 교양이 있대 무슨 무슨 교양이예 아니 학습 좀 했어요 그렇네 아가씨 세대 아가씨 세대 나이프로 자르라고 집안의 노홀이지 사람마다 방식이 남은 게 나아 무슨 방식 생명의 방식 생명의 방식 생명의 방식 생명의 방식 생명의 방식 사람마다 방식이 남은 게 나아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나 진짜 먹고 싶어. 우동이랑 김소. 응, 사줘. 사줘. 다 소주가 없어. 피치고 싶어. 나 있어. 나 진짜 오랜만에 소주가 왔어. 서울에 있어가지고. 아, 서울에 있어. 좋은 사람들이 정문이 있다가 막 먹고 막 괜히 오늘 놀겠어. 네, 막 놀기까지 있어. 너가 좋은 것만으로 감동했어. 그러니까 계란은 생각도 못했는데요. 프렌랑. 네. 저거, 이거 반찬도 하고 먹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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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 번씩 남은가, 비? 확인해 봐. 생 Mogul이. 음식, 먹으면 맛있다. 잠자리. 놀이주세요. 국물이 진북이지라? 맛있다. 나 한 번도 안 먹었는데. 맛있다. 맛있다. 좀 눌렀지? 근데 그게 맛있지? 응. 근데 처음 먹어봐. 처음 먹어봐? 응. 이거? 나는 못 먹어가지고. 응. 응. 너무 맛있네. 이 친구들이 어떻게 술 먹고 먹고 딱 맞는 느낌. 맞아. 얘네 표현을 해. 마무리 느낌이야.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데 이제 아니다. 눅이. 구스. 구스. 붓고 올렁치부하자. 오왜. 안녕. 안녕!